안녕하세요. 누나의 스파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럼 20위부터 11위 순위, 함께 보시죠! 이번 주 20위, 제이워크의 My Love My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도대체 누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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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너무 예뻐서 그녀를 보는 날 귓단하는 사람 윈팀의 오해, 빈 화신이 이번주 19위 근데 왜 자꾸 너만 멋있는 거 해? 나도 일찜해 같은 멋있는 걸 할 수 있는데? 난 불꽃 카리스마, 민호니까 그럼 넌 뭔데, 넌 못먹을 수 있어? 이번 주 공동 17위, 에픽카이의 Break Down 테민아, 특별한 순종 보여줘 이번주 공동 17위 농다리 민영 김현정 선배님이 차지하셨는데요 무려 11개 장인이랑 생성하셨어요 정말 다리가 기셨을 때 그런가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리 한번 민호 다리 한번 재볼까요? 와 무려 17개 확인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날바 날바 기슨 날바 기슨 날바 기슨 개성의 날바 기슨 이번주 16위 이승기 선배님의 여행을 떠나가 이번주 15위 저희 한번 이승기 선배님 버전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이승기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주 14위 이승기 선배님의 넘버 3 시기수 그라이 무려 2개 무려 2개 무려 2개 무려 2개 무려 2개 이제 한 번 해야지 요 2개 이번주 16,3위 클라운즈에게 Too Much 요 3단계는 상승하셨습니다 축하하십니다 피스 피스 카리스마 넘치는 자우림 선배님이 이번주 12위 아 정말 김유나 선배님은 카리스마가 넘쳐요 배워보고 싶어요 찡찡대지 말아줘요 깨끗하게 사라져줘요 가! 가 한마디야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그래 이별은 멋지게 하는거야 이번 주 12위 게스트 워너지에 멋지게 이별 22에서 11위 순위 소개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게임 보시죠!